어때? 매니까? 어, 좋아. 목숨 왔어? 안녕하세요. 포피디입니다. 썬블링입니다. 썬블링입니다. 오늘 우리가 어디 갔다 왔지? 장미특대. 아, 거기서 이 가방을 보여줘야지. 짜잔! 가스톤 루카의 블랙&핑크 가방을 가지고 갔었지요. 어땠어요? 좋았어요. 뭐야,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. 어, 일단 디자인이 예뻐서 좋았고. 그래, 디자인. 어, 디자인이. 진짜 마음에 들어? 어, 쌈빡판이 예쁜 것 같아. 쌈빡해? 어, 또 내가 핑크색을 좋아하니까. 어. 어, 그 그림에서 봤던 거랑. 어. 틀린 것 같아. 그림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. 천 재질은 어때? 천 재질은 도툼하니 좋아. 그런 거 좋아. 되게 얇을 자라는 데서 두툼해, 그렇지? 두툼해. 그래도 검정색이라 때도 많이 안 살 것 같고. 어, 이런데도 약간 부드럽고. 좀 더, 여기 뒤에 뒷주머니에 또. 보여줘봐. 수납, 그 뭐야. 수납 공간도 있고. 수납 공간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. 의외로 되게 가방이 조금해 보이는데. 수납 공간이 많아? 어, 아니. 많이 들어가. 많이 들어가? 많이 들어가고. 또 안에도 깊숙이. 짜자잔. 돼 있어서. 어, 여기도 분리가 돼 있고. 짜잔. 여기도 분리가 돼 있고, 여기도 물건 넣고. 또 이 앞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두 개가 또 이제. 어. 주머니가 돼 있어서. 어, 중요한 거 간편한 거 너 갖고 다니기도. 편하고. 좋은 거 같아 오빠. 응. 마음에 들어. 어, 마음에 들어? 응. 예뻐서 마음에 들어. 다른 사람들 추천해 줄만 해? 응. 좋지. 내가. 그래. 내가 선물해 준 거야. 그래. 예뻐. 예뻐. 난 대학생인 메고 다니는 가방 같아. 흐하하하하하. 어, 뒤에 밑에도 보여줘라 진짜. 어. 밑에도. 어, 이런 게 있어. 찡. 찡. 잘 더러워지지 않게. 응. 밑에도 잘 되어 있어. 오케이. 좋네. 예뻐. 오케이. 빠이빠이. 좋아. 어. 도착하게. 하하하. Leist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